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 때문에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너 때문에 내 생활 리듬의 엉망진창이라고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? 원하는 거 있음 해주시는 거예요? 선배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선배 옆에 있고 싶어요 선배 옆에서 뛰게 해주세요 그럼 대답해 너 달리기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뜰 수가 있어?